경남 각계 진보 진영이 손을 잡고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맞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남 민원련과 전 경남도의원, 진주참여연대 등 100여 명은 31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총선승리 경남연석회의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경남에서 민주진보 세력의 과반 이상이 당선되도록 하고 다양한 진보 정치 세력이 국회에 진출해 민주진보 진영의 지속적인 단결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연석회의는 2월 초 여러 정당과 간담회를 열고 후보 단일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